경기 만나보십시요 경기가 살려줬네 네 이번에 게임을 하는 스팅과 백김치에서 스팅 팀이 사실 이유가 양각을 본인이 가져가면 리테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를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푸드득뿌닷 비 후방에서 잘해줘야 됩니다 뒤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푸드득뿌닷 원더워커와 아낙시가 있다 주명 제거 자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푸드득뿌닷 타이밍이의 까지 안가져 푸드! 푸드! 푸드득! 푸드닷! 와 무빙! 올라간 줄 알았어요 야... 아니 무빙 뭡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머리를 포장하자!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푸드득뿌닷! 동툴을 통틀어서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와 정말? 3 오 이거는 살짝 어 낙타가 너무 좀 묘하게 누웠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또 한 번 올인위를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강제 당하고 있는 느낌인데 네 음 낙타가 목이 말랐나요? 일단은 묘한 위치에서 잡혔고 아 근데 여기 이거 맞나요? 어라?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서로 너무나도 외면했는데 아 근데 지나가는 것도 싫네요 정보를 못 쫓잖아 그러면 이것도요! 디디 크림, 디디 크림! 아아아아아아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얘네 어딜 온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클라이맥스! 그리고 그대로 무결점이 뜹니다! 아하! 머리를 맞췄지만 아무리 테빙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피에망상 던지면서 C 쪽으로 한번 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10분 하면 배달 갈 겁니다! C 쪽으로 가고 롤킹 좋아해요? 클라이맥스! 이거 악타가 또 누웠죠? 클라이맥스! 진짜 좋았네요. 아 이거는 아나스의 오퍼에 그대로 DD크림은 트레이드당했습니다. 스프리건은 잡았는데요. 무기 아껴야죠. 무기 아껴야 되고 공격 입장에서는 땡큐죠. 설치 이제 300. 1500크림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거고 그렇습니다. 355. 아시죠 99단. 당연히 다 아실거라고. 헷갈릴때도 있는데요. 저희보다 더 똑똑하시네요. 망또 때문에. 강해져서 돌아와라. 속도주이면 등격차가 더 나기 때문에 그래도 천천히 대기를 해봅니다. 이걸 동시에. 와하! 원더워커! 정말 타이밍! 이거 강제로 다이어트하는데요 수달도. 수달이 어제와 같은 모습이 살짝 안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귀여운 수달이에요. 배에서 조개깨는. 이거 어제는 정말 광폭한 송곳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초반 라운드이긴 하지만. 낙타도 마찬가지고. 두 명의 야생플레이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 팀의 컬러인데. 낙타가 혹이 없는 듯한 느낌인데요? 와우. 이거 땡큐죠. 한 명 잡았습니다. 좋은 트레이드. 쇼티로 맛을 좀 봤습니다만. 여진 3대 영상왕. 안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C쪽 깊게 들어왔던 스프레이간. 이거는 이제 그. 시티 베이스로 흘러다우는 길만 연막 깔아도. 충분히 본인들이 모든 샷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미 다른 샷 보니들 먹고 들어온 거라. 볼 필요도 없었어요. 피해망상 준비 중. 어떤가요? 피해망상. 근데 이미 쏘고 접은 턴에 피해망상이 나가서. 오! 벌이. 이번 건. 오! 디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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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전히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2대3 상황. 지금 활력이 좀 부족하다. 총을 얻어내면서. 네. 벤다를 주었죠. 근데 스팅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라운드가 됐으. 아이고. 총기를 그냥 살렸어야 됐는데. 이거는 안 돼요. 이미 늦었고. 오히려 총기를 먹었길래. 당연히 뒤를 빼서 접을 줄 알았는데. 좀 욕심을 내다가 총기까지 떨궜습니다. 일방적인 패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 그래도 해냈습니다. 이거 되고 궁극기 켜지면서. 최고 시나리오. 아 낙타의 시나리오가 일단 잘 하나 풀어놨습니다. 4대0 상황에서 이번 다섯 번째 라운드 출발은 좋는데. 일단은 바로. 떨어진 스파이크를. 주워가고 있습니다. 푸드드득 부닷. 아마 저쪽까지 그냥 나가서 잡힌 거 봤을 때는. 오퍼를 예상 못한 거니까 저렇게. 플레이를 했을 텐데. 일단 오퍼를 위치는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해졌죠. 낙타가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B 사이트 쪽에서. B 쪽 통로 길게 한번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양쪽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오 시진강살로 쓰면서. 시시시시시시시시. 자 뒤로 쭉 밀렸어요. 시쪽 쭉 들어갔죠. 눈 막을 거야 프록시. 그런데 일단 스프레이 간에 어떻습니까. 푸드드드득 부닷. 자 이제 원더워커 대기. 이쪽에서 사냥꾼의 분노가 터져는 나왔습니다만. 사이를 잘 여기. 또 막았습니다. 네. 근데 저거 요즘에는 무빙으로 엄청 잘 피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낙타가 잡혔군요. 이렇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음. 오퍼 아웃. 그 돈을 다 쓴 건데. 자 이 장면. 이 후기에 백김치를 끊어줄 수 있네 지금. 와. 아니 근데 화살이. 진짜 기가 막히게 던지는데. 네. 이거 잘 피하고요. 중격 화살이다. 중격 화살. 다시 한번 대기. 아 이거. 진입을 하나요. 맏에 아이스팅이 하나 드리고 싶네요. 그러고 싶긴 한데. 아 그쪽이 다른 채팅창에서 나와가지고. 이쪽 살짝 찍고 가셔야 돼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김치꽃이네요 100개인치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언짢겠는데요 여전히 화력적인 측면을 믿고 안쪽으로 들어갈 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총을 일단 프록씨에게 넘겨 총을 안하받아 하고 있습니다 돌려받고 있어요 인원은 3명이 한 번에 누워버린 바람에 궁극기는 들고는 있거든요 사이퍼와 소바 상대가 왜 급하게 들어갔냐면 상대가 세이브하는 라운드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간건데 슈리프의 세메에 갈거라고 누가 예상하냐고요 보통은 쇼티에 죽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갔는데 아 이게 일렬로 B로 가는 길이라던가 C쇼티든 거기에 쇼티에 피해 안입으려고 저리로 대놓고 들어간건데 슈리프의 세메 지금 쇼티로 누워있습니다 바로 이쪽 아 원그리 보긴 했는데 아 이거는 뭐 그 세명이 눕는 바람에 다른 전략을 꿈꾸기는 좀 어렵게 됐군요 최악은 뭐냐면 스파이크다운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A로 돌려서 본인들이 긴 리치 싸움을 걸며 들어온 거를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면 대놓고 전진이 없고 이 각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핀 잘리면 난리나요 트레드되면 어 강핀이 주어졌어요 갱핀 나이스 갱핀 낙타 어 분위기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아낙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만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강핀이 저기를 자리 잡는 이유가 이쪽에 세이지가 자리 잡으면 한 명 잡고 몸을 접어서 세이지가 힐을 딱 해줄 수 있는 거리에요 맞습니다 그 거리에 일부러 2대1로 배치를 한 건데 저는 그래도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위치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서양식으로 불러달래요 강핀은 한국식이고 갱핀으로 해달래요 갱핀이요 아 죄송합니다 갱핀 네 갱핀 알겠습니다 본인의 요청이 있어서 예예예 자 그래서 5대1 상황 자 이제 약간 신중한데 A쪽과 B를 동시에 좀 바라보이거든요 와 이게 역시 크레드가 있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웨이팅을 합니다 하지만 디디 크림이 돌려받았고 체력은 33 자 하지만 뭐 이번 라운드도 나쁘지 않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듯 보이는데 야 아마도 A쪽으로 돌려쓰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아마 정찰용 화살과 충격 화살을 날렸던 건데 어 그래 들렸죠 이게 뭐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위치 체크 아 완전히 위치를 들킨 상황이라 이거는 빠질 수 없겠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사운드 듣고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 이번에도 두번째 포인트 넣었습니다 흐름 한번 바꿔주는군요 스팅 전진을 하든 전진을 안하든 세이즈와 A 배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B와 창고랑 같이 C쪽으로 들어가는 판단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이퍼를 뚫어내는게 되게 공격하는 입장에 부담이거든요 또 Z 들어왔어요 또 Z가 또 사이퍼 카우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 퇴근해야죠 자 스프리간이 일단 바로 프록시를 끊어주는 일 성공했습니다 C 사이트를 이렇게 뚫어내고요 영역 모은 것도 모은 거지만 동시대발적으로 백업 모는 과정에서 연막을 잘 깔아줘가지고 네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 대기 흰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양각이죠 낙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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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주고 들어가겠다 동시대발적으로 들어가겠다 일단 원동호호에게 다 누웠고요 크레비X에게 남은거 갱핀 하지만 원딩을 이어셨어 C 사이퍼가 전진이 나왔는데 없는걸 뒤에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러면은 B쪽으로 백업 미리 가야죠 네 자리를 좀 잡았고요 같이 들어가나요 대기 대기 같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 킴 줬어요 미리 디디 크림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월샷 줬습니다 크라이맥스를 잡았고요 완전히 뺐죠 아니 이전 라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나올 법은 아니까 상대가 오프를 계속 B에 매치하고 이런 구도가 오래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나올 만한 오더긴 했는데 이때 한필 또 사이퍼가 직접 전진을 나오면서 정보를 주는 바람에 백업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왼쪽에 대치 구도가 있고요 등에 온도가 느껴질 만큼 벽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더 워커 자 이러면 이제 안았을 거예요 낙타가 오히려 잡았어요 어 네 여기 와 이거 체크하네요 원더 워커 좋았고요 결국 여기서 와 빼고 얼마나 턴에 한번 과감하게 그러니까 스케일도 아낄 필요는 없어요 느낌 오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저 일단은 스파이크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포인트적인 우위를 얻을 수 있을 만한 또 한 번의 기회 소바 못 잡으면 결국 져요 사냥꾼의 물로를 들고 소바가 빠진 거라 소바를 만약에 못 잡아주면 이거 해체 못합니다 자 이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프록 씨 프록 씨 왔어요 프록 씨 정리하고 와 낙타 수달 드디어 육식을 하는군요 정석적인 인플레이였습니다 이야 모든 팀들의 엔트리를 다양한 요원을 쓰는 것처럼 맞아요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자리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권이 아니라서 자 천천히 이번에 에이사이트의 사운드가 좀 많이 들리는데요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쏘다시 쏘다해 하지만 트레이드 됐습니다 원더 워커 자 헤븐 쪽 연막으로 가리고 워우 갱핀 갱핀이 아낙스의 뒤를 놓치지 않았고요 와 사실 이 사이퍼에 지금 백업이 느려가지고 저는 공격주의 재미를 볼 줄 알았는데 예 있죠 기다리고 있었고 낙타가 바라봤는데 원더 워커 자 원더 워커를 뉘었습니다 갱핀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대 1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거 근데 어 제트 걸렸네요 아 갱핀 네 어 여기 갱핀 다 막아요 어 클라이밍 맥스가 좀 조용히 들어왔는데 어 야 이거죠 근접전 굉장히 좋은 자면 뒷쪽에 뚫어냅니다 원더 워커 그러면 일단 스파이크 설치를 완료합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를 향한 스파이크 설치 아낙스 아낙스 저는 이제 그 설치 뚫리고 나서 저는 브림스톤이 그냥 가득키를 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너무 아꼈어요 지금 썼는데 늦었죠 교환은 됐습니다만 갱핀 선수가 괴돌기를 너무 아낀 게 아닌가 결국은 지금 갱핀이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 1대3 클러치를 기대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위치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운드 슬쩍 연마탄 투어 이게 진짜 소바가 아예 빠져있어요 갱핀 좋아요 설사 1대2로 정리가 돼도 사냥꾼의 분노로 지우겠다 해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게 아끼네요 역시 네 좋은 판단 아 좋은 구조하네요 단독 플레이 이런거 어? 사냥꾼의 분노를 사냥꾼의 분노를 이렇게 흔들기 위해 쓰는거죠 여기 안 흔들리면 씨들어간다 네 액션중인데 안 흔들리죠 네 이거는 대놓고 너무 헐리우드 연기한거죠 예 야 우리의 씨를 간다 이러면서 들어간건데 아하 갱핀 칼날이 좀 애매하게 꽂혔어요 네 에이스 아이티의 수호자에요 갱핀 네 앞그러면 다 막아 이쪽도 싸우고 오우 소이탄 밟고 나오면 갱핀이 연달 아줌마 크라이맥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구요 수달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손 한 명 결국은 수비팀이자 바랍니다 7대5 가운드 자 뒤에 함정 있기 때문에 일단 보는거 알겠죠 아니 오히려 이거는 공격 기회에요 네 이런식으로 함정에 노출된건 봤으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거고 이미 들어갈 생각을 미리하고 있었던거고 A쪽 올빼미드로 슬쩍 이동 자 숱에서 됐고 그리고 헤븐과 헤븐 쪽이 지금 수달 아 수달 좋아요 와 이거 이거 좋아요 수달 좋았어요 네 헤븐 4 언더 헤븐에서 한 쪽을 쏘희탄으로 지워줬어도 좋았고 네 아 근데 언더 헤븐 완성明白 아낙스가. 자 이러면 개인편까지 누웠고요. 자 낙타는 어떻습니까? 낙타. 낙타의 고스트 어떻습니까? 영량 플레이. 다 했죠. 다 했죠. 이러면 만났죠. 다시 한 번 확장할 거다. 많은 분들께서 소화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죠. 어제는 사실 저도 네 경기 다 투표 맞췄거든요. 오늘은 뭐 확실히 여기다라는 느낌을 주기는 약간은 좀 이제 어려움이 있죠. 어제보다는. 그리고 에이사이 들어왔죠. 순식간에 노력합니다. 혹시 낙타 조합의 원더워크가 들어왔습니다. 갱핀이 돌려받았습니다. 스팅팀이 수빈 때는 뭔가 이게 빈약한 느낌이 있었는데 공격 때는 합이 너무 좋아요. 고민이 없네요. 되게 심플한 라운드이기도 했고. 자 3대2 상황 이번에도 스팅의 기세가 좋습니다. 일단은 벽을 깨고 대기. 그런게 있어요. 특히나 이런 헤이븐 같은 맵은 B나 C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롱과 메인쪽을 제외하면 쇼티가 득실거리는 그런 구조물을 띄고 있다 보니까. 일부러 무장건 대로변으로 넓은 길로 속공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 명이 붕 떴죠. 쇼티 들고 작업하다가. 키를 올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균열과 함께 이 쪽 가겠죠. 그렇죠. 이게 근데 키를 못 올리면. 오오오오. 맨몸이래요. 아 이거. 노출이 위험한 거거든요. 오포. 탔더니 뭔가 기회를 보고 싶긴 한데. 아 이렇게 되면서 7대7이 됐는데. 1량 한 명이 그냥 누웠어요. 박진은 또 한 번 흔드나요? 전 경기와 같은 흔들기. 5폭 긁어쓰고 만약에 이번 라운드 치면 난리납니다 일단은 뭐 돌려받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양 팀의 소바를 일단 제거 확실히 백김치가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미드에서 연막도 치고 장벽까지 쳤는데 백업을 안 와요 돌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고급스러웠네요 스파이크 위치가 일단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프링건 달린 거 너무 큰데요 갱피닉 진짜 오늘 전반적으로 정말 좋네요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한 번에 가야죠 대략 지키고 있을 거다 스파이크 쪽에 낙타 푸드드득 푸닷 또 나와요 푸드득 푸드드득 푸닷 설마 이번 칼날은 어떤가요 지나면 녹슬었나요 아니면 날카로웠나요 이 칼날은 뭐 어느 정도 여기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 좋네요 이미 대기 바로 뒤로 잡았죠 나오고 하면luk cautious 그런데 갱핀 갱핀 에임 뭐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잡고 잡을 수 있는데 반대편 옆으로 나온 선수까지 아임 캐치가 된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에임 서칭 진짜 좋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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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것도 뭐 갱핀 어쩔 수 없는 상황 자 상대편을 시작 세 ye cheap diagnosis 이번에는 스피거 위치가 이게 한명은 잡겠지만 인원이 더 왔는데요 네 다만 irgendwie 빼고 보기가 좀 애매한 위치이다 보니까 Sindu의 스피거는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스펙크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 pani 하나까지 oc! 교환이 억어도 돼야 되는데 킬 안 나오면 일단은... 갱핀을 세워! 아해주세요! 아! 아나스! 원더워크와 디딘 크림을 잡았는데 안쪽으로 떴습니까? 눈물을 얻어요!!!! 와 근데 원더워크도 진짜 에임 깔끔합니다 외로운데요? 외로워요? 시간은 뭐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스파이크 먹으려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아마도 또 한번 2코라운드 드릴거에요? 네 그 전에 그 3킬 올리고 설치가 돼서 2 전라운드가 아마 풀바이가 되는거고 수달에 백업 아아아아아 아낙 sus 시야가 순간적으로 브레인트되어 잘 나오네요 딱 그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강설 들어오면 들어왔어요 산의꾼의 분노를 쓸수 있습니다 브록시가 클라이밍스를 잘 끊었습니다 설치가 뒤쪽 탈출 잘 빠졌어요 자 이거는 리테이크할 때 쓸 건가요? 리테이크? 글쎄요 좀 버프긴 봐야겠네요 대기 천천히 숨어있을만한 적 다시 한번 체크 이런 게 진짜 그래서 브리츠가 리테이크나 수멸할 때 진짜 좋은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거 날리고 자 이 시간 끄는 소위탄 소위탄 너무 좋았고요 시간 잘 끌었어요 완전 충분히 끌었습니다 완전 대기하기 어려웠는데 원더워커 근데 뒤로 돌아오는 장면을 놓치지 않았으면 원더워커가 더 들어갑니다 원더워커가 뒤쪽 대기 정면 쪽을 사냥꾼의 분도로 주워주면서 핀챔 붙어야 돼요 지금은 게임필이 3명 아 안되겠네요 늦었죠 결국은 뒤쪽에서 디딕 크림의 Z니까요 어쨌든 심 A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함정이 진작 깔려있는 거라 중앙에 묻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Z가 저기까지 영광 먹어주면 중앙에 있는 걸 알아요 이건 안 봐도 그렇게 되면 이제 에이미의 집중력도 올라갈 거고 미리 이제 다흔 그림을 예상 하고 데뷔할 수가 있는 거고 goodies 이거 마주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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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알카오론 느낌 아 이거 빠져лох고 뒷 쪽 놓치나요 클라이메스 약간 들어갈 듯 신경통 원더워커 일단 수다리 돌려받았습니다 일단 갱핀, 지금 핵심은 갱핀이니까 살릴 수 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B쪽 어떤가요? 설치가 되야되는데 네 설치만 되면 스팅이 많이 할만하죠 대도일격을 들고서 빠지게 된다면 해체를 방해할만한 궁극기가 보유가 됐거든요 아 이거 어떤가요? 일단 31체력으로 한 방에 잡아야 되는데 놓쳤죠? 연달아를 키면은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가 지금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 대돌격, 그렇죠 대돌격 시간 끌어주고 해체자만 제거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부터는,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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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에서! 근데 푸드드드뿌다시 분위기를 좀 망가뜨려 놨어요 이렇게 말이죠 아, 결국은 시간이 되네요 13번째 포인트를 잡아냐면서 백김치가 이렇게 경기를 마감합니다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제트로서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그냥 오히려 다른 쪽에서 에임이 터져